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형이예요 이번에 세븐나치 결투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인! 신학성 세인을 결투장에서 한번 써보면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인입니다. 여러분들 pv에서 이미 리뷰를 마쳤고 결투장까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청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요분을 섭외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템은 양쪽에 사묵 장착하고 축권을 껴서 각개 반개 흡혈까지 해서 이제 흡혈하면서 버텨주는 용도 데미지는 워낙 세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봤고 앞줄 루리 루리는 선타 가져가면서 축권 그 다음에 각개정하면서 태호 잡는 용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태호는 뭐 그냥 있는거고 축중 태호 그 다음에 아멜 아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능의 짭고함 50% 통감 앞쪽에도 실베스타 무난하죠 쏙쏙 반반의 권중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떨지 챌린저에서 한번 가자 아 풀스는 요렇게 해봤습니다. 가디야 자 가보죠 카르마 연이 카르마 연이 왜 이렇게 많지 카르마 연이 땅땅 따다당 때리고 일단 일단 룰이로 뭐다 한마리 아 위아비네 일단 룰 한판 이길 것 같대 그렇지 반통이야 개셉니다 급속원격 다 번겨 당당 따다당 안걸리지 반겨 뭔가 새인 귀엽네 자 이따 변신 가요 더 이상 못참습니다. 다 쓸어버릴꺼야 한번에 와 큰일났다 연쇄각드롬 위기 슬베스탑도 아멜 각성이 들어왔다 이야 반격 좋다 반격으로 지금 데미지 오집니다 네 흡수공격 턴감 4턴감 다 들어왔네 자 세인 스킬을 언제 써 지금 딱이에요 김어집이 그렇지 오오오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오오오 이거지 오케이 풀핏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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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풀핏 계속 유지해야돼 영 차아 영 급혈 급혈 영 차아 무한 스킬 흐흐흐 무한 스킬이야 제발 여보 아 아 아 아 실 Circ solemn 과왕 덱전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렵네 voors ранале 챌린저 인데요 voors 버왕댁전 버왕댁전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이기지 않을까 자, 버왕댁전에서 다르네 일단 변신..아.. 변신 안하네 일단 섬니 일단 지우고 오우, 판넌 좋아 오우, 써야 되x2 자, 일단 토멸 한마리 하고 시작하시죠 아킬라입니까? 마가리 플라틴이네 자 같이 죽었어요 절멸 턴감 어휴 7배 죽었고 부활 귀신배기 일단 변신 안하면서 오오 샌스를 접습니다 힐 바운드쇼 이길만해 진짜로 변신하자 오케이 띠용 바로 턴감 맞았네 그럼 반격이라도 해야될 듯 오케이 반격 4000 자 일단 얘가 뭐 좀 뭐 백성기 써야지 섭리 큰일났다 보호막 제거 보호막 없나 와야 3타 스킬이라 그냥 뭐다 그냥 다 뚫고 에밀히 넣어버리네 이야 뭐야 세인 이거지 이거야 이거 오 잠깐만 오 네 자 또 무한 스킬이야 무한 스킬 무한 스킬 자 이거 우리 스킬쓰고 상대 스킬쓰면 계속 스킬 나갑니다 흡혈 오케이 세인 개간지지 세인하면 뭐다? 간지죠 그렇지 권능 반기 해줍니다 평정 평정 다시한방마배기 와 근데 진짜 무한 스킬이네 이겼어 이겼어 와 방댁전은 이기네 와 공댁전 아까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졌거든요 방댁전 이깁니다 굿굿 와 자 이번판 가보죠 와 소노공 빵댁이네 소노공 까구라 있는 빵댁 또 실베토 스킬쓰고 시작하네 어 스킬쓰면 각성기까지 무조건 오거든요 또 오 일단 섬리 지웁니다 땅땅땅땅 일단 지우고요 짤멸 한마리 끊기겠네 뒤져라 그냥 아무나 아 빵 자 실베 뒤져네 잘됐다 왜냐 실베토 각성기 쓴단 말이야 그렇지 이걸 봐야지 오 자 힐합니다 하고 바로 변신부터 가요 우리는 이야 옆에 손 뭐야 너무 좋고 다크엘프로 변신 아 뭐야 이거 몇타야 3타네 반격해야되요 위기다리 그럼 요걸로 와 데미지 뭐야 요걸로 흡혈해야돼 풀피 개꿀 평 타 아 까리네 저 앞줄 스킬업 못쓰니다 일단 무조건 세인이에요 세인 1스킬 가시죠 자 관통의 급소입니다 와우 좋아 뭐야 어디갔어 다 평타 좋고 2초 1초 아까비 까비까비 너무 시험 끌었어 아 여기서 세인 한번 더 나갔으면 개 레전드인데 풍행 대봉섬 턴 다음에 광각 반격 없구요 자 포음악 제거하면서 와 데미지 뭐야 자 이겼어요 세인 방덕전에 하드캐리 해버리네 나이스 야 이번에 뭐야 방덕도 나왔네 존버 방덕 방덕만 만나면 스킬 잘쓴다 와 시작부터 이야 좋아 보안 기어 효과 공격 5000다리 악마 해방 변신합니다 다 죽었어 5인기다 이제 앞줄 다 터져라 안 터지네 자 소멸 한마리 가죠 확실히 룰이 괜찮지 풀라트 소멸 개꿀 밀따이 방덕 저격인데 그냥 근데 그건 챌린지에서 이기기엔 좀 무리인데요 아 또 아멜 스킬 아멜 각성기 실베 각성기 운속 사면타 들어왔네 기다려야겠네 아멜 뒤져라 그냥 어때 아멜 뒤져 뭐가리 자 이거 서면 쓰고 박성기 관리 가야지 와 섬니 위에 스킬 쓰겠네 괜찮아 참 타라서 일단 섬니 씌우고 가야지 상대 힐 타이밍이네요 이것도 힐이지 뭐 쩡이다 이거 왜켰어야 데미지 아 또 또 또 스킬 안 씁니다 기절 일단 힐 이제 가면 돼 이제 진짜 가면 된다 어때 악마배기 보호막 있으면 다 제거 3타 관통 급소 밑인 데미지 평 타 흥해 자 실베 뒤졌죠 실베 각성이 안 씁니다 집에 가시구요 자 가요 막타 가야되 보호막 제거하면서 바로 가자 와우 뭐야 우리팀 죽는게 이득이야 보호막 제거되고 데미지 먼저 들어가는건가 그러면 그러면 평타세인 pvp 결투장 리뷰 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빵댕한테는 좋네요 안녕 유수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